그 얼굴 들어가는 사인 들어가는 카드 주잖아. 사람들이 그거를 열 개를 모으고 싶어하는 충동 구매를 등지 이름부터 침퇴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일곱 명이 활동하지? 일곱 장을 모으고 싶게?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쓰레기 같은 상소를 생각해내는데 우리 일곱 장을 모으고 싶을 거 아냐. 한 장 걸 만들지 말아서. 계속 여섯 장만 나와서 계속 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한 번 그 감옥죽 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난 한 번 시원하게 받고 일곱 명인데 예를 들어 동일 것만 카드를 안 만드는 거야. 형 천재다 천재야. 그리고 우리는 동일 카드 미리 네 장을 찍어서 어 여러분 저희 동일 카드 나왔는데 여러분도 뽑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천재라기보다 약간 약속하기도 한데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서 나는 비난과 질탈을 받고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일곱 개만 만들었다고 하면 말을 쓰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여섯 개만 만든 다음에 계속 사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안 나와요. 공예 씨 거는 리프키지 때 그대로 하려고 했다. 그럼 리프키지 때는 동일 카드만 나온 거야. 우리 거 안 나와. 그리고 우리는 동일이야 발 뺏고 저는 우리 카드만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비난과 질탈을 받고 다시 들어가. 어. 괜찮다. 운상술이었어. 그러면은 그 수트 사는 사람들 안주머니에다 몰래 CD를 넣어놓을 거야. 그래서 사서 이제 집에 가서 입어봤는데 어? 뭐지? CD가 나와서. 근데 재단서 보니까 수급 거까지 같이 계산해 놓고 그냥 준 게 아니잖아. 그냥 같이. 아 뭐 50만 원 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48만 5천 원인데 수급 값 100만 원까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신고 들어오면 들어갔다 오고. 그래서 형이. 형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오고. 다시 들어갔다 오고. 야 희철이 어떻게 활동 안 하려고. 야 이 정도는 활동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정신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싫으면. 야 활동하기 싫어서 감옥 들어가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아 이거 할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하면서.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감옥 들어가면 나 있어. 아.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한 말씀 해주시오. 한 말씀 해주시오. 블랙스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좋았다. 블랙스트. 9시로 보이죠. 블랙스트.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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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시.